내려와도 자극길이여 끝! 야 서삼 잡았어 나이스 라스트 1층이야 벨트 어딘지 몰라 거기인데 올라와 내가 올라왔어 나이스 웨이크업 지금 사운드 좀 너무 멋있어 나무 나이스 여기구나 얘 둘밖에 없나? 차 두 대였는데 두 밖에 없나 본데? 오케이 바로 나와버려 남산도 기절시켜놨어 바로 가자 우리 반대면 꼭 상기절시켜 확인 오케이 야물찌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제형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앞에 티어 나왔으면 뒤져야지 어? 가버려 아야야야야야 대가리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가버려 맨 왓더팍 쉬워 맨 아 고객님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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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폭발하면은 좀 빡셀거 같은데 그거 키즈 위에 집에서 이자 나오는 애 있다 아 머리 오케이 이번에 이 거 치킨 거야? 어 창고랑 밑에 뭐 이거 혼자 남아있냐 혼자 다 잡으려고 나보고 무결성 하라 모호